아 안녕하십니까 18회차가 벌써 왔네요 아아 심볼 먹었네 모르고 하나 심볼은 4개 정도 나왔구요 물방울석은 20 잠깐만 와 물방울석 8개 나왔어요 물방울석 8개 잼스톤이 71 플러스 16 87개 잼스톤 87개 물방울석 8개 사냥은 몬스터 얼마나 잡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98만 7천이죠 98만 7천 152 12만 마리 정도 한 12시간 했나보다 12시간 정도 했고 몬스터 12만 마리 정리하면은 몬스터 한 12만 마리에 아니네 한 13만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13만 13만 마리에 13만 마리 물방울석 8개 물방울석 8개 몬스터 13만 마리 몬스터 물방울석 8개 젬스톤 87개 이게 바로 매소 7억 2천 7백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는 매소를 많이 먹은 감도 있죠 아 그리고 그렇습니다 요정도는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물리학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소 얼만가 7억 5천 정도 다가왔고 주문해온적 6,355개 나왔고 부가적으로는 명큐 그리고 아마 이노하고 순백 좀 여러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정도 될 것 같네요 요만 18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굿 어게 굿